아 아 아 아 아 야 오늘은 어 시크릿지 이거 해야 돼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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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가 히퍼도 똥손이잖아 나 2개 남았어 완전 우리만을 위한 아 아 아 나 그거 할래 아니야 아니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갑자기 멈추면 어떻게 해 아 아니야 나 시크릿지자 엄청 좋아해 와 진짜 이뻐 너 남자 아니야? 아 별로 안 이뻐 야 이런 거 좋아하는데 남자 여자가 어딨어 그치 어 나 완전 좋아해 아 아니 아 아니 아 히퍼 오늘은 무슨 얘기냐면은 쥬쥬가 나운삼이긴 거야 네 다음 대 오늘 쥬쥬 아 나는 바로 쥬쥬 부끄러워 오 바로 쥬쥬 아니 아예, 채취해지는 거 같은데? 됐다! 하다간다! 아우, 귀 아파! 어머! 야, 나... 야, 나 뭐? 보라색... 잠깐만! 어? 와! 야, 주주야! 아... 대박! 야, 나 진짜 비순인 것 봐. 주주 맞아? 주주잖아, 노랑머리! 봐봐, 이름도 찾으니까 주주! 우와! 와, 좋아! 나 먼저 뽑을게, 이제. 그래? 바로 이거! 오케이! 나는 한참이 방송에서 바로 주주를 뽑지! 주주! 나오, 주주! 노! 끝났다! 자, 이제 핑크랑 자동만 아니세요. 어? 샤샤! 샤샤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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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남았으니까. 빨리! 저 deficit이요? 짜! 주주야? 아니, partnership? 우리 옆친구! 우와! 주자! 저는utz가! 어디서 Ils across existem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Rustaaa! 다른 거 나왔나 보네 네 저는 바로 아이린이거든요 없는 거? 없는 거? 없는 거 나왔어 나 고개 다 갔어 누가 로사 주면 나 다 사는 거 다 있는 거 아니야? 너 지금 절대 안 주네 하유 너 솔직히 로사만 있으면 완전체잖아 내가 로사랑 바꿔줄까? 저 사람 누구나? 그냥 이거지 얘 샤샤 진짜로 그럼 너 샤샤 두 개잖아 괜찮아 너가 다 이쁘면 좋지 다 바꿔놔 나 이 샤샤를 하고 싶은데? 난 이걸로 야 이거 라면 아니야? 이게 뭐지? 내 주저는? 내 주저야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이거 아이린이라고 줄까? 뭐야? 뭐야? 나도 왜 나왔어? 네? 주제가 킹 뚜껑이 되고 혹시 이거 다 던지면 음식으로 바뀌는 거야? 없네 보라색 보라색 하나 둘 셋 야 여긴야 야 너 옷독에 있지 집에? 야 옷독에 있어 없어? 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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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왜 이렇게 안 와 하이오 김밥 자, 나는 빨개색과 파란색이 여기 하나, 둘, 셋 야, 삼각김밥 아니야? 삼각김밥 맞아 이번에는 우리 신비아프트 하나, 둘, 셋 야, 우리를 가자 레드벨벳 난 꼬로로 난 혜리 하나, 둘, 셋 우와 나는 generals라고 나왔어 야, 히퍼 이걸 하나 남았을까? celui에 pr 야, 히퍼 어? 냄새가 너무 좋아 와, 맛있겠다 와, 맛있겠다 먹어보자 호anka 한자리 맛있는데 맛있지 온갖이 맛있는데 아 좀 매운데? 어? 꼬미라 연지 오 김맞네 오참티비 젖 절 젖절 냉장고 하유 하유 너무 어려워 우리 그냥 딴 거 먹자 나 맛있는데? 오늘 사과기만 먹을까? 나는 청장은 잠시만요 응, 벌써 매워봐요 나는 김치볶음밥 우와, 대박! 우와, 대박! 우와, 대박! 밥을 먹어야 돼! 밥을 먹어야 돼 밥을 먹었든지 우리의 보보도 먹자 나 이거 봐봐 오, 먹어봐라 먹으래? 고마워 하유 그만 먹e f maxim상해봐 우리宵류 좀 마시자 야? 왜 이렇게 맥 살이야 너? 아니, 이 뚱껑이 너무 매웠어 나도 맛있어, 뽀르르 나는 밀크 마시래 나는 밀크 마시래 맛있어? 맛있어 아 독트로 말하면 어떡해 독트로 망했는데 우리 이번엔 고레어 먹자 고레어 먹기 싫은데 나는 밀크 초코 마시란 말이야 나는 레쓰베베베 내가 이기면 바꿔 탑탁기 하는 거야 좋아 해보자 탑탁기 시작 먼저 하는 사람이 이기는 거야 아 그래? 어 나 몰랐어 아 탑탁기 탑탁기 운동활동 기저께 먹어야? 좋아 그리고 하나 남은 게 있잖아 기저께 나올 수 있겠다 하나 둘 셋 좋아 아이스팜이야 불닭소스를 먹으면 맹둥 싸만코 야 너 왜 이렇게 매운 거 나왔어 아이스팜이 매워봤자 얼마나 매워 오 야 색깔 이쁜데? 그니까 으아아악 좋아 불닭소스는 먹으면 맹둥 싸만코 맛있지 응 아 근데 매워? 아 이거 불닭소스 들어간 거 맞네 잠깐만 에이 이거 완전 나 불닭소스야 팥이 아니라 아아 매워 아이고 아이고 먹어볼래 진짜 매워 아 아 음 맛있는데 하나도 안 맵네 안 맵다고? 응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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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너무 맛있다 근데 하나도 안 매워 타신다고? 야 너 타신 건가 봐 너 나 밖의 떡만 좀 매웠던 거 봐 음 아 바깥인가 아 바깥인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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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